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11조란 무엇인가? 성경적 11조의 개념과 헌금의 기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이 문제를 다루고 가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던 성경이 말하는 11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처음 11조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 세대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받아 롯도 잡혀가고 그 도시도 노략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훈련한 용사 318명으로 모든 재물과 조카 롯까지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 세대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 세대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는 제사에 쓰이는 용품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해 줍니다. 이 멜기 세대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11조의 기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유래인데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11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개념은 11조의 의미와 바로 그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1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물질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4장 19절과 22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 재물과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화답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돔 왕이 되찾은 전리품은 내가 다 가져가고 사람들만 보내주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나를 부유하게 했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지 소돔 왕 당신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11조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내 소유의 축복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행위로써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배의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조가 나오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야곱이 헌신의 의미로 평생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11조를 드렸는데 야곱은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신을 합니다. 야곱도 11조를 내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이유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조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레위기 27장 30절 후반에 나타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11조는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부터는 율법으로서 11조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레위기에서 나타난 율법으로서의 11조의 개념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고 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도와 법이 필요했냐 그 기능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주된 목적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그 다음은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11조의 제도였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집하고 이스라엘 집하에 속하여 들어가 살면서 성례를 진행하고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에게는 땅도 없고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 가정이 한 제사장에게 11조를 내면 그 제사장은 평균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이 11조를 모으면 레위 지파도 나머지 11지파의 평균적인 수입이 생기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로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11조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숙이 18장 26절에 11조 제도에 관한 구절이 더 나타나는데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은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들도 그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수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또 레위인들의 11조를 모아서 제사장 아론에게 주라고 민숙이 18장 27절에도 나타납니다. 이제 세 번째 율법적 제도로서의 11조의 기능은 신앙을 체험하고 가르치는 교육적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레위인들에게만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제도였지만 신명기 14장 2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장소에서 11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축제 명절의 개념으로 내 소산의 11조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11조는 모든 소산의 11조니까 그것을 가져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약만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약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조를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필요한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마음껏 사서 즐거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배우고 즐겁게 나누고 축제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레위인들도 잊지 말라 이렇게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세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축복을 잔치를 통해서 체험하고 온 집안 사람들을 교육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11조의 기능은 구제를 위한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마을에 모아서 이렇게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숙이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11조의 기능은 첫 번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신앙의 고백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없는 레위인들의 수입처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배우고 체험하는 축제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구제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이처럼 11조는 아주 좋은 제도이고 합리적인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가 잘 유지됐는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만들어져서 꼭 지켜야만 하는 강제 규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타락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이 생기면서 성전을 유지하고 레위인들에게 보수를 주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11조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또는 목사님들이 이 말라기서를 인용을 해서 11조를 꼭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 흔히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조의 규례를 만들어서 레위인들을 보살피고 온 집안을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를 벌이게 하면서 또 온 마을의 가난한 자들까지 구제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이탈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고아나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제도까지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 너희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의 내용이고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11조를 처음 낸 아브라함처럼 모든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 온 것이라고 인정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1조 제도가 붕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11조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생각했던 성전도 무너집니다. 레위인과 성전을 유지할 11조 제도도 이제 함께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넘어가서 11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초대교회에서는 11조 제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헌금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영어로는 gift, offering, 선물 또는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내는 개념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을 통해서 그 헌금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의 헌금의 개념이 또는 헌금의 기준이 11조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것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기준은 자유의지에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11조나 헌금 내기 싫어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봐라 신약에서는 11조가 없네 11조는 율법의 개념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억지로 내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보면 헌금의 자세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마음에 정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기준입니다. 바로 성경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 때문에 11조는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에 정한대로 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11조 내기 싫으면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11조의 제도는 기업이 없는 레비인과 한 가정과 온 마을을 구제하려고 만드신 좋은 제도이고 좋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이마저 실천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11조를 잘 내지 못했습니다. 11조 제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 없는 11조는 실패합니다. 아까워서 내지 못하니까 모든 물질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11조 아깝니?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해 주시는지 말이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자유함입니다. 억지나 율법이 아닙니다. 11조 안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이나 식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지 꼭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읽어야 하니까 큐티를 해야 하니까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자세도 바로 자유함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적인 물질관과 축복에 대한 것을 강의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은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정신과도 같은 것인데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나 헌금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형편이 안 되면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낼 수 있는데 내지 않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것입니다. 헌금을 낸다는 것은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로 축복해 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적게 헌금하면 적은 축복받고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 많이 축복받는다. 그것은 우상을 섬길 때 나온 개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앞뒤 상황을 보면 이때 내는 헌금은 심한 기근이 들어서 구제 헌금을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른 문제지만 성도들이 헌금이나 십일조를 내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나 목사님이 성도들의 핏담이 묻어있는 이 귀한 물질을 헛되이 쓰거나 마음대로 유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핏담을 짜내서 멋진 교회 건물 세우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불신 때문에 아까워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헛되이 성도들의 헌금을 쓴다면 아까운 거 맞습니다. 당연히 아까워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교회가 개혁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건 헌금이나 십일조의 문제가 아니죠. 다시 십일조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일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 제도 그리고 각 가정과 마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제도로 정해주신 합리적이고 좋은 구약의 제도였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십일조의 제도도 율법적인 전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금이라는 제도가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기준이 구약과 율법에서는 소득의 10%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자유로운 각자의 마음과 믿음으로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의견은 십일조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좋은 기준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여러분의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낸다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헌금은 물질을 대하는 내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쓰이는 예물 없이 빈손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마음을 같이 받으십니다. 예배도 그렇고 예배의 일부인 헌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재물은 함께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가인, 아벨 이 예배자와 형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로 즉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내 물질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 물질도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좋은 기준이 11조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사정과 믿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11조가 싫으시다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양심에 따라서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개념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축복받는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드린다고 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에 자유하십시오. 물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 중 하나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추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